추미애 장관 조금 전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추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 태도를 한번 보세요. 거의 국회의원들을 모욕 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계를 조금만 이렇게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일 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또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글쎄요, 유명한 발언이죠. 추미애 당식 법무부 장관이 본인 그 아들 휴가, 미복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을 쓰시네요. 최수영 평론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때 저 발언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때 한국작가협회에서 항의하고 아마 사과 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폄하했다. 마치 소설이 어디 거짓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폄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태도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그런데 태도는 대단히 주관적 영역입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권에서는 아주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품격 없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진보 진영에서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의 영역인데 마치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잣대를 내리는 듯한 이런 언행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우리 김수영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요, 태도라든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도 보시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회의원이 질문에 영역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까지 질문해야 되고 질문을 하는 거는 딱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고 제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말하자면 요구가 있으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대의권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드디어 저는 참전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좀 지키다가 한동훈 장관을 고리로 참전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총선 전국에 내 역할을 찾겠다.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고 이 30년 만에 이게 10년 주기에 말하자면 정권 교체설을 끊어준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는 가장 저는 제가 보기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분 같은데 반성을 먼저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전 제가 보기에 과도한 참전은 오히려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혼선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을 하나 바로잡자면 사실 그 6.25 기념식이 일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날 당직인 형사가 강력계 형사 두 명이 있어서 그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직이 지금 강력계 형사인데 강력계 형사를 보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다른 경찰을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를 왜 보냈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사실은 중부경찰서의 해명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직이라서 보냈다는 얘기고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과도해요.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간디의 무정 정치인에 비유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나 이제 참전할 거고 공천조선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